최근 코로나19로 사람 간 접촉을 줄인 무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.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따라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 등 유통업계가 무인 매장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김소연 기자가 전합니다. 서울 광진구의 한 커피 전문점. 다른 커피 전문점과 다르게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을 결제한 뒤 QR코드로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 커피 전문점 브랜드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직원 없이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을 선보였습니다.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4곳의 무인 매장을 열었고 올해는 4개 점포를 추가로 오픈하는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점포 확대에 나섰습니다. 무인 서비스는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유통가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 중입니다. 샌드위치 브랜드 홍루이젠도 지난 4월 24시간 영업하는 무인 매장 첫 점포를 열었고 현재까지 7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. 편의점 업계도 무인 계산대에 이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무인 매장 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자 유통업계는 무인 점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티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이 활발히 보급돼서 금년에 이번의 그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인 기술이 좀 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. 무인 점포라는 것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진다.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. 유통가를 중심으로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줄어든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.